바쁠 때는 차 안에서 밥 먹기도 하고, 잠도 많이 못 자고, 아침 일찍 행사 갈 때도 있었어요. 힘들어. 힘 안 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하기 싫을 때는 없었어요. 진짜요?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거 너무 좋고, 특히 엄마, 아빠가 좋아하시는 거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요. 많이 불러주세요. 지금 객석에 아버님이 나와 계시는데 예전에 아빠 얘기만 하면 막 울었잖아요. 이렇게 내려가서 아빠 한번, 아빠 사랑해서 한번 안 하시는데. 오늘 또 같이 와줄게. 아이고. 아빠 목욕이 똥이 난데요. 아빠 사랑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앞으로 우리 서서 세계적으로 스타가 되거라. 아빠 목 건강히 오래 서세요. 우리 왜? 우리 화이팅. 화이팅! 엄마한테도, 엄마한테도. 엄마한테 지금 눈물 흘리세요. 엄마 뽀뽀. 엄마, 뽀뽀. 엄마 뭐 건강히 오래 사세요. 아휴, 효자야. 아휴, 효자야. 아휴, 효자야. 아휴, 효자야. 아휴, 효자야. 풍성촌한테도. 아휴, 그래요. 아휴, 그래요. 아휴, 어색하네요. 많이. 아휴, 어색하네요. 아휴, 그래. 제곱 씨. 네. 우리 민욱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휴. 아휴, 갑자기 왜 나오세요? 네. 제곱 씨. 네. 오프닝 때보다 많이 늙었어요. 네. 왜, 왜, 왜. 저도 원래 노래 잘 안 됐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저 아예 음치였어요. 지금도 뭐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렇게 타고 나고 가능성이 있는 친구고요. 제가 이 친구의 멘토를 되고 싶어요. 진짜요? 그래서 힘들 일 있으면 형한테 전화해, 알았지? 우와. 이야, 최고의 영수 세 명을 찍어. 오, 네. 오, 네. 오, 네. 이야. 이야.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는데요. 우리 최연소, 행사킹, 광주 회장님. 우리 기록 심판관님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 참말로 잘해고요. 오. 그리고 제가 고향이 광주인데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마 한국 기록에는 이런 분야가 아직 없습니다. 없죠. 세계의 기록에도 없을 것입니다. 별도로 한번 보시게요. 본사에 좀 건의 좀 해보시겠습니까? 본사에 좀 건의를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곧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뮤직 큐. 이게 다. meng surge время 나마아르르 해. 당황의 춤을 섞よし 해 ожi. 머리로 놔봐. 해냉. 뭐야, 뭐야, 뭐야. 야 안무를 다하노. 야änger 쓰는 삼양cychHubble 아이고 얘. 최신 장론을 solo top of balance 한 번 acho 정도에 도와 드GA 진해 제 맘에 딱 그곳이 이문에 원하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